오디션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.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서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사실 트레이닝 받고 나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. 그러다 보니 어떨 땐 하루 종일 트레이닝만 받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.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건가요? 그것보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내 몸의 반응에만 집중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 딱히 저만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네요. 아니, 뭐 죄송하실 것까지요. 스포츠는 구경, 참여 어떤 쪽이신가요? 좋아하는 종목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어, 구경도 참여도 좋아하고요. 야구 좋아해요. 응원팀도 있으시겠네요? 네, 뭐 아무래도요. 참, 동네에서 야구할 때 같은 편에서 좋아했어요. 상대방 기선을 제압한다고. 긴 머리에 시커먼 꼴로 야구를 했던 거예요? 그게 평소 모습이라 그냥 한 건데. 그래서 기선 제압으로 경기를 지배하셨나요? 불행하게도 졌습니다. 기선 제압은 어떻게 된 거예요? 제가 도루가 안 돼서.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였나요? 너무 궁금합니다. 학교 다닐 땐 당연히 짧았고요. 졸업하고 나서 계속 놔뒀더니 엄청 길더라고요. 그러다 군대 갈 때 한 번 잘랐고, 최대한 다음엔 또 놔뒀고요. 처음엔 좀 더웠는데, 많이 길고 나니까 묶으면 되더라고요, 시원하게. 팀에서 자르라고 하진 않았나요? 별 말 안 하던데요? 뭐라고 했었던가?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아, 그러고 보니... 역시 뭐라고 하던가요? 파마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었던가? 그래서... 했나요? 아니, 그럴 돈이 없어가지고서.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... 작사, 작곡하실 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하시대요.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제가 재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 복잡한 표현은 잘 못하거든요. 대체로 제가 느낀 걸 듣는 분도 느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갔어요. 엄청 센 곡들도 있지 않아요? 그것도 마찬가지로? 네, 뭐... 그때그때 느낀 대로. 사람 마음이 항상 잔잔하게 머물러 있진 않으니까요. 잔잔하다가도 거칠게 몰아치는 바다 같은 감성의 소유자란 거군요. 아... 너무 거창하게 포장을 한 거 아니야? 베리드 스타즈 시즌 4, 탑5, 한도윤입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던 게 생각나네요. 돌이켜보면 참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생각도 많았던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맞는 일이었을까, 더 나은 방법이 있던 건 아니었을까, 그런 생각들이요.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했던 것만은 분명해요. 그럴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었던 거겠죠.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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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